물레정보문화도서관이 2017년 성인독서동아리를 모집합니다. 영등포군에서 2명 이상 회원으로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을 하는 독서회, 독서동아리 또는 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성인독서회와 독서동아리가 대상입니다. 선정된 동아리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반부터 2시간 동안 도서관 2층 문화 강좌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, 독서노트 제공과 함께 동아리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5월 13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또는 도서관 2층 안내데스크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.